강경환은 지난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된 차기 아이에로 사무총장 선거에서 1차 투표는 통과했지만 2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4명이 맞붙은 2차 투표에서 차기 아이에로 총장에 선출된 응보총재는 과반인 30표를 얻었고 강 전 장관은 전체 56표 중 고작 2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경환은 왜 2표의 지지라는 부끄럽고 처참한 결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역대 국제기구 수장들로 선출되었던 배경에는 개인의 전문성, 경험, 역량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이 있었습니다. 아이에로 사무총장 도전은 사실상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와 노력 또한 부족했습니다. 아이에로는 국제기구 중 유일한 노사정 3자 기구입니다. 그에 맞게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사 대표 강 14명 등 총 56명의 이사가 참여를 하고 노동 특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10월 강경화가 공식 도전 의사를 밝히던 당시 민주노총에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기본협약 3개를 뒤늦게 비준했을 정도로 노동 후진국으로 꼽혀왔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와 유럽 중심의 공고한 결속을 깨기 위한 어떠한 노동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이 범정부 tf를 꾸리며 지원에 나섰지만 국내 노동계의 외면을 받으면서 국제 노동계의 지지를 받겠다는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으로 결과는 이미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경화는 노동과 관련해 내세울 어떠한 업무 이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지도 않았으니 아예로 사무총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부족했고 전술도 없었고 욕심은 과했던 결과입니다. 얼마나 각국의 관계자들이 코웃음을 쳤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국제기구 수장 도전의 강경화 같은 임무를 후보로 내세우고 고작 두표지지라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